아니야 냉동해놨으니까 아무 상관없어 수퍼팟파스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수퍼팟파스 팟이 하나만 충분해? 응 이게 어떻게 해? 진짜 진짜 빵이네? 빵만 찍는거야 빵 진짜 쿠킹모빵이네? 진짜네 파는다 파는다 왜 실물 처음 봐? 응 학교에서 운전했어 학교에서 애들끼리 막 죽어봤던데 이거 진짜 포켓몬빵이네 떨린다 떨린다 이렇게 봐도 보여 이걸 아예 개봉은 안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보이잖아 아 진심이네 아 뭔지 보인다 어 뭐야 이거 이거 창구리 창구리야 창구리 저거 땜에 창구리 나왔어 누나 뭐 나왔어 누나 지금 안 써야 될건데 하나만 뜯어볼까? 그들이 얼마나 저걸 원하면 모두들 엄마들이 그들을 배달차 뒤를 쫓아와서 사냐 다 쓰레진거야 아니 할머니가 그래갖고 다 저걸로 부쳐줄려고 빠져라 왜 정의난 뭐 잘 안나와 한 백장 남도형도 백개 넘게 했는데 근데 뷰치랑 뮤 하나도 안 남았어 그만 뜯어 그만 사모님 그만 뜯어요 아니야 다 뜯었어 태생이 걸로 다 왜 다 뜯고 다 뜯고 아이 태생이는 지금 이게 나 또 하나만 뜯어볼까? 저러니까 또 뜯어보고 싶네 이게 짜릿하네 나 또 하나만 뜯을까? 나온 거 어떡해 잘 나올 때도 있고 잘 안 나올 때도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이 뭐야 빨리 불어 나 파이어 파이어 스티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파이어야 야 중복 안 되고 그렇게 틀린 게 나온 것만 해도 어디야 이게 그러니까 그래 중복이 안 되는 거 해 세상아 엄청난 행운이야 엄청난 행운 세상에 야 4개가 나왔는데 중복이 안 됐어 진짜 힘들어 얘는 이게 빵의 문제가 아니고 빵이야 아니 못해요 근데 남도형이 빵 맛있잖아 그런 거요? 그냥 하나만 까보려고 지금은 지금은 없는 거 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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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놈 이거 괜히 스릴 넘치네 쓸데없이 재밌네 배달비는 파지는 내 3천원으로 애들이 이러면은 어른도 궁금해 그 어른도 야 손아 네 카드 줘 여기 응 잘 알았어 뭐야 중복 됐어 아니면 안됐어 안됐어 중복 안 됐지 야 중복 안 됐어 내가 하나 탁구 핼핼